아! 빠졌어! 아우! 아! 빠졌다고? 왜? 모래에서 와! 또 모래에서 빠졌어? 와! 씨! 아! 저 몰 미치겠네, 이 씨브레이버. 고기를 봤어, 내가 이 씨브레이버. 좀 하는 것 같아. 2번, 2번. 우와! 꽂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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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꽂았어! 꽂았대! 오케이! 왔어, 왔어! 걸렸어! 돌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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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돌돔! 아, 돌돔! 엄마야. 화면 보이나? 아, 화면 어떻게 다 보이냐? 아! 빠졌어! 아우! 빠졌다고? 왜? 모래에서 와! 또 모래에서 빠졌어? 우와! 씨! 아, 저 몰 미치겠네, 이 씨브레. 고기를 봤어, 내가 이 씨브레이버. 저봐, 내가 봐. 자, 기다렸죠, 많이. 여러분들. 오늘. 어... 후... 낚시 정리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하시러. 정신없었습니다. 바로. 어... 낚시를 가겠습니다. 오늘. 시... 뭐... 아니... 대략은... 죽날 물이 한시거든요? 네, 죽날 물을 낚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15월 30일. 어... 육물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일주일 동안. 어... 자동차... 뭐... 검사. 아, 그 다음에 저 병원. 그 다음에 치과. 뭐... 집사람 병원. 어... 뭐... 집사람 팔이 좀 안 좋아서. 어... 지금 방기부수 하고 온 상태에요. 방기부수 있다가 지금 일하느라고 빼놨는데. 어... 그런 상태고. 또 갔다오느라고 또 여러가지 물품들. 생활용품들 챙겨오느라고. 가는 날 오는 날. 하루하루 잡아야 되니까. 한 5일 정도 나갔다 왔다 오시면 돼요. 자... 갔다 왔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추자 분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갔다.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제주도 나갔다 오거든. 꼭 사러. 저희는 이제. 그렇게 자주 못하고. 한 3개월에 한번. 나가서. 은행 업무도 봐야되고 하니까. 어... 나갔다가 한 이틀 지나니까. 너무 좀 있으시는 거야. 아. 씨. 그 왜 사춘기때 멍정 하듯이 여러분들. 꿈속에서. 어? 자꾸 뭐 돌돈 막 잡는 꿈 있잖아. 씨. 그런 꿈을 계속 꾼 다니까. 수온이 많이 떨어져 같고요. 수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17도로 곤두박질 쳐갖고. 리필이 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 소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던가 안정화가 돼야 좀 바뀌지 않을까 계속 지금 떨어진 상태라 자 오늘 여러분들 사용할 로드는 네드펄스의 GP7-500 니른 네드펄스 BF1030 라인은 썬라인 16호 65봉돌 와이어 캐브라 직결바늘 기반을 17호 사용하겠습니다 미끼는 뿔소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낚시는 여러분들 배위에서 하면 선상 낚시 차 위에서 하면은 차상 낚시 제가 개발한 겁니다 차 위에서 한다는 차상 낚시 제가 이 낚시의 최초 개발자라고 오시면 되겠어요 10시 30분이 만주였으니까 1시 반 넘어야 돼 1시 40분 정도 해야 돼 1시 40분 정도가 될 거에요 자 차상 낚시 자 차상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게 잡아볼게요 바이올이 더 꾸준한 매일 그 시간에 공복에 올라가는 게 진짜 칠리 변해지게 좋아요 아 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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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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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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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오케 어 어 안돼 안돼 빠지마 빠지마 안돼 빠지마 안돼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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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거 어 어떡하지 들었고 뭐 어휴가 어 잠깐만요 왔어 고유 낳고 아이씨 야 들어 그냥 들어 제발 제발 들어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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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대박 잡았어요 잡았어요 사자 으아아아 하하하하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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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아 재믹걸림 재믹걸림 와 아 어땠습니까 지금 몇시에요 제가 중라인물에 입시에 있을거라고 했죠 네 아 재믹걸림 센티 재볼게요 아 네 춥히고 이렇게 보시면 네 아까 닿죠 춥히고 보시면 41정도 나오네요 42 네 42 아 여러분들 이거 오랜만이다 씨 와 여기 몰에서 또 걸렸고 빠질 줄 알았거든 에이씨 뭐 또 더 건방에 미친듯이 가만히 근데 저 눈이 안간게다 나와줘서 고맙다 아 추자다 복귀하자마자 40일 여러분들 추자도 복귀하자마자 41 아 여러분들 하하하하 차상낚시 드디어 성공 바람 불어서 제가 생각할게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이 옆으로 불 때 될 것 같다고 옆으로 불어서 이물감이 지랄 것 같아요 제건 7호대거든요 원래 보통 돌돈은 5호대로 하는 거거든요 차상낚시 성공 하하하하 아 여러분들 누가 낚시를 그렇게 멀리 가서 하세요 차에서 하는 거죠 하하하하 렉슨스포츠 예 어 돌돈 전용가루 튜닝 성공 아 여태까지 설거리하고 떨어졌거든요 예 지난번 영상에서 아 차상낚시 하다가 설거리에서 떨어졌어 설거리 요새 계속 설거리에서 오늘 재물거리가 하나 제대로 됐습니다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거풀 많이 나? 몰라 고풀 너무 많이 나는데 산소 가다 공급이라고요? 아 산소가다 공급이라고요? 약하게 했는데? 세지 않는데? 오빠 이거 좀 치워봐 너 카메라 좀 좀 오케이 여태 안 주시더니 아 오늘 해 먹어서 좋겠네 오랜만에 우와 빵도 좋네 오늘 그 많은 짐을 내가 다 정리했잖아 ㅋㅋㅋㅋ 양반 낚시하는 동네 으휴 으흑 양반 낚시하는 동네 아 진짜 힘들었다 오늘 그래도 볶게 하자마자 또 사짜 한마리 잡았습니다 빵 좋은 놈으로 양반 낚시하는 동네 양반 낚시하다고 자 오줌오빠 아 양반 낚시하는 동네 잘 먹겠습니다 쌍장 양반 낚시한 동네 양반 낚시하는 동네 양반 낚시하는 동네 이게 왜 필요 없지? 해동지가 어디에다 갔더라? 아까 올라왔지? 어? 어디서 좋지? 오늘 해 뜰 겁니다 빵이 좋아해 빵 보소 이쪽으로 봐야겠다 두툼합니다 이제 지내리지 마라이 숙성 잘 됐습니다 숙성 잘 됐습니다 나도 먹고 싶다냐 이거 먹을 일 없지? 잘 떴죠? 적잇살 요렇게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칼이 안 들어와서 빨갛빛 좀 틀려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분위기 또 틀려 보인다 짜잔 짜잔 일단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는요 가맛살입니다 가맛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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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장에 탈지다 아 육발들어 느낌 보소 이거 그 다음이 뽀살 육사심이 같은 뽀살 이게 더 오짜 정도 돼요 빨개지고 더 오늘도 들어와서 도착하자마자 오늘 잡아냈어요 뱃살 뱃살 먹어 보겠습니다 뱃살은 이제 간장이죠 와사비 간장 이빨 들어간 느낌 들려?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준다고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더 가까이 오라고 등장 으흡 진짜로 가 가 가잖아 더 가까이 제대로 가 오후 뱃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